소방노조가 동해안 산불 진화를 지원하다 숨진 충남소방공무원의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비상근무의 연속이었다며 소방관 동원령에 따른 업무 피로는 풀어지지 않을 만큼 쌓여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는 즉각 순직을 인정하고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닷새 동안 산불 현장 지원 업무를 해오던 충남소방본부 소속 48살 A씨가 지난 6일 서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은 피로 누적에 따른 과로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